하이라 권사의 사랑과 인생이야기 결혼이란 샹포르 연애가 결혼보다 즐거운 것은 소설이 역사보다도 재미있는 것과 같은 일이다 하이라 최수정과 결혼식 투머치했다 동네 주민들도 구경 그 당시에는 비공개 결혼식이 없었어요 축시를 해준 배우 김희애 포함, 동료 배우들이 하객으로 대거 참석, 소문 듣고 찾아온 동네 주민들까지 많은 이야기들 중에 사랑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랑꾼 부부 최수정, 하이라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조선시대 마지막 왕 최수정 최수정 장로는 드라마 할 때마다 하도 왕의 배역을 많이 맡아 고종, 순종에 이어 수종으로 인정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당대 최고의 왕 최수정과 함께 살고 있는 배우 하이라는 얼마나 행복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최수정 장로는 당대의 최고의 사랑꾼이고 이 아름다운 최고의 커플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배우 하이라가 남편인 최수정과의 결혼식에 대해 투머치했다고 회상했습니다 28일 오후 방송된 mbc에는 라디오스타는 투머치 그 잡채 특집으로 꾸며져 하이라 이모 김영철 정교훈이 게스트로 출연했죠 이날 스페셜 mc로 출연한 도경환이 결혼식이 투머치 했다더라고 말하자 하이라는 제가 25살이 결혼했는데 또래 배우 중 제일 처음으로 결혼했다며 그때만 해도 비공개 결혼식이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죠 그는 주례 선생님 위로 기자분들이 다 올라가 있었다며 축시를 해준 김희애 선배님을 비롯해 제 또래 배우들이 다 결혼식장에 왔다 심지어 동네 주민들도 구경오셔서 식사를 못하고 가신 분들이 많았다고 떠올렸죠 이어 최수정 하이라 부부의 결혼식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영상 속에서 이경규가 현장을 중계했고 최시라 이상하 등 당대 탑사들이 하격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죠 이를 본 김영철은 이건 특급 결혼이야 라며 감탄했고 안영민은 영국 왕실 결혼 같다고 놀라움을 내비쳤습니다 하이라 아들딸 최수정과 나타와 대학교수 임용준비 고백 대한민국 대표 사랑꾼 부부 최수정 하이라 1993년 결혼식 2013년 20주년 2021년 28주년 하이라 교사 자격증 교생 실습까지 수료 내년부터 대학교수 임용준비 중 자녀분들이 최수정 하이라 를 많이 닮았는지 아들은 엄마 챙겨주기 딸이 그림을 잘 그려요 사진을 보내주면 그림으로 그려주는 하이라 딸 배우 하이라가 최수정과의 비밀년에 자녀 이야기는 물론 새로운 미래 계획까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9월 28일 방송된 mbc에는 라디오스타 787회에서 이날 임원은 본인이 촬영장 연극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최수정 하이라 부부의 현실 분위기를 폭로했죠 최수정은 촬영장에서 매번 하이라에게 문자를 하고 사랑한다며 전화 통화를 하는 반면 하이라는 문자조차 주고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부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리를 비운 유세윤을 대시해 일일 대타 mc를 맡은 도경환은 저희 부부를 보는 것 같다며 공감했으며 도경환은 저만 애가 달른다고 이런 관계성에 대한 속내를 고백했습니다 김구라가 최수정과 달리 도경환은 꿍꿍이가 있어 보인다고 하자 없다 장윤정을 사랑한다며 억울해 했고 그러곤 하이라 씨도 문자 좀 하고 그러라며 본인이 애 달른 남편 최수정을 대변했죠 하이라는 이에 저도 많이 바뀌고 있다면서 제가 연극에서 하는 캐릭터가 애교가 많고 감성적인 여자다 그래서 표현하는데 좋아할 줄 알았다 내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거 나한테 하는 것 아니지 않냐 연극 상대 배우인 이모한테 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 싫어하더라고 일화를 전해 웃음케 했죠 하이라 최수정 부부는 올해 결혼한 지 29주년을 맞았는데 작년에 28주년 기념 리마인드 위딩을 해 과제를 모았습니다 하이라는 이에 대해 진짜 하기 싫었다고 깜짝 고백했는데 몸무게가 늘어 드레스를 입으면 안 예쁠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라는 30주년에 리마인드 위딩을 하자고 했지만 최수정은 그때 되면 또 안하고 싶을 거라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하게 된 리마인드 위딩은 하이라의 생각 이상으로 아름다운 결과물을 나눴는데요 하이라는 보정 기술도 발달하고 메이크업 헤어도 좋아지다 보니 사진이 너무 잘 나왔다며 최수정도 촬영하는 내내 고브라 내 말 들으면 이렇게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라는 사진 속 본인이 되레 주도적인 것처럼 보이는 표정에 대해서는 막상 드레스를 입고 예쁘게 꾸미니 기분이 좋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이라는 내년이 결혼 30주년인 만큼 최수정이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 같냐는 질문에 뭔가 계획 중인 것 같다고 답했죠 다만 그녀는 저는 사실 소소한 것들이 더 좋다면서 최수정이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했을 때 힘들게 했는데 왜 했어?는 아니니 그냥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이라 최수정 부부는 사실 결혼식 자체도 투머치였습니다 하이라 25세의 최수정과 결혼 숨은 졸업자는 신혜라 하이라는 결혼 전 연애 시절도 회상 숨은 졸업자로 신혜라가 있었다고 고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최수정과는 어렸을 때부터 젊음의 행진을 같이 MC보고 드라마 영화도 같이 안 친하면 이상할 정도였다면서 대학 졸업하고 연애 모드로 들어갈 때 신혜라 언니와 사랑이 목일레를 했다 최수정은 MC를 볼 때인데 녹화일이 같았다 최수정이 대기실에 와 저를 부르는 게 신혜라 씨 저랑 커피 한 잔 하시죠? 신혜라 씨는 저희의 연애 사실을 알고 있어서 히라야 너도 같이 가자고 해서 방송국 복도에서 셋이 얘기하고 그랬다고 추억했죠 하이라는 최수정의 투머치 사랑 탓에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실도 털어놨는데요 그녀는 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예능을 하다보면 평상시 모습이 나오지 않나 어떻게 보일까 걱정된다 제가 시청자의 입장이어도 뭐 저렇게까지 해 하는 부분이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이라는 그 예로 제가 김장을 담글 때 눈에 뭐가 들어갔다 눈이 안 보여 빼주는데 저는 눈을 감고 있어서 몰랐다 본인 혀로 눈에 이물질을 빼준 거다 방송 보고 저도 너무 깜짝 놀랐다 혀가 닿는데도 몰랐다고 해 놀라움을 안겼죠 이런 하이라가 최근 대세 배우 박은빈과 평행이론을 자랑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하이라는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출신이 언급됐죠 하이라는 그러면 연기자가 안 되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었냐는 질문에 그렇다 자격증이 있고 교생 실습도 나갔었다면서 앞으로도 교직생활 계획이 좀 있다 내년부터 대학교에서 라며 현재 대학교수 임용 준비 중임을 전해 감탄을 남겼습니다 또 하이라는 과거 공부와 연기를 병행하던 시기 궁중어법이 어려웠던 일일 사극을 찍는 중에도 야외 촬영을 하다가 한복을 그대로 입고 대학교 시험을 보러 다닌 일화도 본 게 놀라움을 줬죠 하이라는 슬아이 두 자네에 대해서도 말했는데요 그녀는 자네들이 부모를 닮은 부분이 있냐는 물음에 큰아이 아들은 엄마 챙겨주는 거 군대에서 늘 일주일마다 손편지를 쓰면서 휴가를 나오면 설거지를 다 하겠다고 하더라 딸아이는 제가 그림을 취미로 좋아하는데 딸이 제가 보기 위해 그림을 잘 그린다 그걸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업자를 내고 용돈을 벌고 있다 사진을 보내주면 그림화 시키는 일을 한다고 밝혀 이 몰을 집중시켰죠 한편 1969년생 올해 한국 나이 54세인 하이라는 지난 1993년 7살 연상 배우 최수송과 결혼해 슬아의 일남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최수송 장로 하이라 권사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첫 번째 독립 표고리노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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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